자 최상급 비교 est 자 여기는 of 다음에는 복수라 그랬고 in 다음에는 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in the world 가 어울리겠죠 2번은 맞았구요 자 그 다음에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가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s 를 붙이는 거구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수 취급이니까 one of 요게 이제 주어라 그랬죠 뭐뭐 중요하나 음 단수 취급 그러니까 해프 내다가 s 를 붙여 준 거에요 여기 자 그다음 어 여기에서는 이제 부사 어 부사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음 덜을 생략해 주는 거죠 5번은 맞았구요 어 요거는 이제 스펠링 스펠링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벌 pp 표현 이라 그랬지 에벌 pp 지금까지 모모 한 음 그 다음 음 이렇게 써도 된다 로고는 했어요 그죠 어 근데 여기 헤드 pp 가 아니라 현재완료 음 으 아이 현재완료 아이 헤브 에벌 pp 현재완료를 썼어야 됩니다 의미는 위에 있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뭐 했던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음 그리고 복합적으로 으 여기 저는 더 앞에 요게 더가 생략 되어야 되는 거 요런건 좀 암기 해야 되구요 워너브 라는 표현으로 배웠지 더 워너브 라는 표현으로 배우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 최상급이니까 최상급이니까 뒤에 어부 더 어부 다음에는 복수명사 인 다음에는 단수 그러니까 인 9번 10번은 맞았구요 자 11번은 아 요거는 이제 형용사 최상급이니까 더 가 붙은 거고 음 명사를 꾸며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더 가 붙어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영작 이네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격돼 아 에벌 pp 그죠 그 다음에 아이 헤브 에벌 pp 아 그래서 여기 원 어부 다음에는 어 복수명사 오고 근데 이건 단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컴즈 음